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연구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순서를 갖게 되는데요. 웬만하면 짧은 시간에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목은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 사회 내 중대형 토기 보유 사례 검토를 하겠는데 그냥 애돌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명리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고고학에서 말하는 토기랑 무슨 상관이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졸하겠군. 이런 생각도 드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삶이라는 게 뭐냐. 먹는 거냐. 노는 거냐. 즐기는 거냐.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죠. 선생님들이 지금 명리학 따지는 것이 길흉하복 네 가지 개념으로 압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삶을 길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명리학을 고찰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고고학에서 물질 문화를 탐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탐구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때 살던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갖고 놀았느냐 먹었느냐 죽였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울었고 언제 웃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명리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애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벌이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끼니 걱정 그리고 이 밥에 고깃국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밥그릇 싸움 참 흔한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릇과 우리 인간의 삶 문화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밥은 하늘이다. 동학군들이 말한 얘기인데 사실은 동학 이전에 사마처에 쓴 사기에 이 말이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식위천이라.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삽는다 이거죠. 나에게 밥을 주면 그 사람이 님이고 하느님이고 또 절대자라는 거죠.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성계가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유는 사전개혁을 했잖아요. 토지개혁을 해서 다 나눠주니까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고려든 조선이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토지를 줬으니까 이성계가 새로운 혁명가로서 새로운 님이 된 거죠. 제 이야기의 순서는 이런데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신농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팔곡 생장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벼, 기장, 콩, 팍, 차조, 메밀, 마, 밀 여덟 가지에 대한 생성 유래가 써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위서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신농서를 위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위서논쟁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위서라고 하면 전부 위서고 그들 주장에 의하면 진서라고 하면 전부 진서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신농서에는 이런 게 써있는데 상당히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자료집 각주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의 어떤 근원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요. 왜 이런 여덟 가지 곡식에 대한 유래가 왜 이렇게 상식과 벗어난 유래담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인 유래담은 일견, 신화적인 어떤 표현인데 그만큼 여덟 가지 곡물에 대해서 좀 색다른 어떤 관점이 있었겠죠.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곡물을 담는 용기로서의 그릇을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신석기 사회를 주로 다루면서 그 사회 속의 물질문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과정을 탐구하는데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릇은 재질이 흙이었습니다.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흑도자에 그릇기자 써서 톡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신석기 시대에 톡이라고 했겠어요. 조선시대에는 질그릇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저도 많이 무식하다는 걸 느꼈는데 질그릇보다 앞선 말이 있더라고요. 딜그릇이더라고요. 딜그릇. 여기 보면 있죠. 왜 넘어갔어. 넘어갔네. 딜그릇이라고 써있죠. 딜이 음운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길도가 아니라 질도였어요. 그럼 질은 원래 고어가 뭐냐면 딜이었어요. 딜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런 유추가 가능하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 로드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다 흙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수림이 우거져서 사실은 흙으로 노출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헤치지 않는 한 흙이 노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어가 길도자가 왜 길도자냐. 그게 질도자고 그게 원래 딜도자인데 딜이라는 건 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도 아주 오래된 문화의 어떤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 즉 질그릇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제가 요즘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값, 그걸 AMS라 합니다. 이 AMS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용인의 농설이라는 지역에서 토기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2호 주거지예요. 같은 집이었어요. 같은 집인데 측정하는 부위마다 어떤 것은 BC 3000년, 어떤 것은 2,990년, 어떤 것은 2,750년, 어떤 것은 2,930년. 같은 집인데 이런 편차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걸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다와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믿냐면 아하 이 2호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은 저런 시기에 걸쳐서 살았구나. 한 시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후손이 살던 누가 다른 사람이 이동해왔던 저 집을 계속 이용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고고학계에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값이 그 포인트만 적출됐다고 해서 그 시대에만 살았다고 단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질 연구하는 데 쉽지 않은 어떤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본론적으로 신석기 선행기 BC 4000년경에서 BC 3500년 사이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군한 것보다 앞선 시기예요. 저는 엉뚱한 말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강단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단군한 검 이야기하면 치를 떨듯이 거부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냐면 고고학적으로 단군한 검보다 이전에 쓰던 물건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BC 4000년이면 2333년보다 얼마나 앞선 시기입니까.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물이 이렇게 살았는데 단군한 검보다 몇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 시기에 집의 평면도입니다. 가운데 둥그런 건 화덕이에요. 불펴서 고기를 구워먹든 삶아먹든 화덕입니다. 화덕이고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구멍들은 기둥구멍이에요. 지붕 무너지면 압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사당하기 싫어서 기둥을 막 이렇게 수도 없이 박은 거예요. 아마 상상컨대 신석기 시대에는 아버지가 흔한 말이 야 첫째야 기둥 하나 세워라. 무너질 것 같다 저거. 그게 주일이 아니었을까. 그럼 그거 가지고 자식 새끼들은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 형이 해 동생이 해 나 어제 기둥 세우려고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이 시대의 대형톡이 우리가 학계에서 대형톡이라면 구경이 45cm가 넘는 겁니다. 45cm면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이게 영종도 운서동에서 나왔는데 무늬는 굉장히 소박해요. 이게 이렇게 갈매기처럼 생겼지만 이거를 손톱 조자를 써서 조문이라고 합니다. 조문이 있어요 조문. 별로 대단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4천 년경에 45cm 정도의 대형톡이가 있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고고학을 다룰 때 냉정해야 됩니다. 아주 물질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연구자는. 대형톡이가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까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형톡이가 곳곳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역사 스페셜 옛날에 나온 거 보면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끓여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예는 드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토기들의 하부를 보면 불에 그을린 자국이 10개 중에 한두 개에 불과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스스럼 없이 말하죠. 빗살무늬 토기를 말해요. 거기다가 끓여서 조개도 끓여 먹고 밥 조호도 해먹고 쌀은 없어지니까. 그런 개빵들을 많이 쳐왔죠. 그런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민족 거라고 해서 막 찬탄하거나 막 이렇게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토기의 상당 부분은 그을린 자국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열교 중에 한두 개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대다수 토기는 뭐에 썼을까요. 그냥 저장이죠. 도토리 땄으면 도토리 넣고 뭐 이런 거죠. 붕어 잡았으면 붕어 넣고. 구멍은 왜 뚫어. 붕어 잡았을 때 같이 물이 있으면 물 빼지. 물 빼기.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거기다 끊어 가서 여기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런 거죠. 고고학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건방 떨어뜨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형 토기의 또 다른 용도를 추정을 하건대 지리학적으로 JS 토기 고고학 용어도 어렸는데 지질학 용어는 더 어렵죠. 지질학자들은 우리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시대를 안 해. 자기들이 학문적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JS 토기래. 속된 말로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에 의한 JS 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온난 수분에서 현재의 기후 환경과 유사했대. 세상에 빚이 4천 년 경의 날씨가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일단 믿자 이겁니다. 그러면 대형 토기는 또 다른 용도가 있을 법하죠. 대형 토기를 가지고 뭐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토기를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소박하게 말하려고. 이 대형 토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데는 저는요. 우리나라가 신석기 시대에도 전제와 같은 기후에 따르면 남을 유가 많았을 것이다. 남을 유가 많았을 것이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일현수님이 쓴 단군왕검에 관한 설화에 보면 뭐가 쓰이냐면 신단수가 나오죠. 환웅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신단수로 내려와. 바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신단수로 다 나무로 내려와. 그거는 뭘 뜻하냐면 나무가 소중하니까. 나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잘 자라요? 나물이 잘 자라죠. 나물이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또 나무 위에 또 기생하는 그런 나물도 있죠. 나물이 중요하니까 나무에 내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묵나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식품 영양학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건데 묵나물이 뭐냐 쉽게 말해서 묵은 나물인데 생체로 말리거나 약간 삶아서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조리하여 먹는 나물을 총칭하여 묵나물이래요. 그래서 45cm 이상의 대형토기는 한국 지형에 딱 어울리는 추론은 묵나물 조리용이 아니었을까 나물 좋잖아요. 나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서 사람들도 충분히 나물을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형토기가 쓰였을 것이다. 그게 제 소견이고요.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중형토기 사례를 좀 보면요. 중형토기는 뭐냐면 구경이 14cm에서 43cm까지 14cm까지예요. 그런데 저도 고구학을 하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중형토기가 분명히 기준이 17cm에서 43cm까지 라고 해놓고 대형토기의 기준은 45cm 이상이야. 그러면 2cm는 어디 간 거냐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안 해. 그런데 우리 고구학계는요. 티를 안 내요. 말하면 무식하다라는 비판을 받을까 봐 아무튼 그 얘기를 지적을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어쨌든 중형토기가 14cm에서 43cm까지인데 운서동 영종도의 운서동에서 나온 이걸 보면 종주어골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생선뼈 문양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역시 조문의 생선뼈 모양이 있어. 여기도 조문이 있죠. 조문의 생선뼈 모양. 그래서 보면 대형토기 중형토기라고 해서 문양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글쎄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성시 여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개 연구자들은 대형토기를 신성하게 여겼을 것이다. 지금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양이 굉장히 소박하고 거칠으면 그게 신성한 거예요. 물론 고가의 부적은 낙서한 듯이 그랬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대형토기도 대형토기도 소박하게 만들었는지 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양상으로 보면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거 다 자료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중동의 경우는 약간 우리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중동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정형성이 있어요. 다른 토기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멋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보세요. 단사선분이 쫙 정연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치문이라고 합니다. 거치문. 거치문은 거자가 톱거자예요. 치자가 이빨 치자. 톱 써는 톱 있잖아요. 톱 닐랄처럼 생긴 걸 거치문이라고 하는데 이 거치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논문 쓴 게 있어요. 거치문은 신성한 문의향이래. 왜냐하면 방사상으로 펼치면 이게 태양과 똑같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거치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고고학자가 쓴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하중동에서 노출된 이 토기는 굉장히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치문이 있으니까. 거치문이 단열이 아니라 복열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빗살무늬가 어떻습니까? 매우 정교하죠. 자로 잼듯이 쫙쫙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세로 방향을 종주 가로 방향을 가로행자 써서 횡주 이렇게 쓰는데 아주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대형토기든 중형토기든 소박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하중동의 경우는 아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럴 때 우리 고고학자들이 잘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코미디 중에 유행어였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그런 건 똑같아요. 기상계보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니 정형성이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걔 중에는 이렇게 뽐내고 명예스럽게 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거지가 있고 신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똑같습니다. 이런 건 자료집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석희, 차기 빚이 3500에서 빚이 3000년 사이 아직도 단군한 거 미전이야. 이 시대를 보면 이때 약간 예사롭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호문이라고 합니다. 중호문은 다른 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 수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같은 토기를 만들었는데 왜 신석희 선행기에는 대충 만들다가 이 시기에는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그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같이 연구해보자고요. 어쨌든 빚이 3500년 전에 이쯤에 와서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북동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에서 대형토기가 나왔어요. 이 선 그은 거 보세요. 아주 창피해졌어. 쪼잔한 단계가 아니라 아주 대범해졌어. 쫙쫙 그래. 선생님들 주역 좋아하시죠? 건지 대시라. 건도의 특징은 쫙쫙 내지르는 거죠. 남성성이야. 남성성. 곤작성물이다. 곤도는 받아들여서 물건을 만들고 어쨌든 양의 어떤 남성성 남성의 기운이 아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때 또 평저토기가 등장하네요. 평저토기의 특징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서부지방에서 지방에서는 희소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라 경상도 여기에는 이런 밑바닥이 평평한 게 많아요. 중서부 서울 경기권 신석기 사회에서는요. 평저토기 없는데 대부도 있었어. 이거는 남부지방이나 강원도지방과의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장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중형토기를 보면 단사선분이 있고 여전히 화려하지는 않아요. 아까 일부 대부 북동에서 중호문토기가 나왔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 중호문토기는 평양이나 대동강 그 문화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부도 그 섬에 평양이나 황해도 지역 사람들의 문화가 왔을까 왔을 가능성이 있죠. 중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호문을 우리나라 일부 고고학자들은 순우리말 써서 무지개문이라고 합니다. 무지개문 이 무지개문은 다른 문의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장담 실수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지는데 어쨌든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왕 결론은 어디갔어 결론을 얘기해야지 간략한 고찰을 겸한 요약이라고 실질적으로 간략하지가 않아요. 독자를 희롱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료집을 보면 말은 간략하다고 해놓고 잔뜩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BC 4천 년경 서부터 우리 한국 땅에 살던 신석기인들은 대형토기를 썼다. 대형토기를 쓴 목적은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한데 JS 투기 지질학자들의 발에 의하면 JS 투기가 지금의 기후랑 비슷하다고 주장하니까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지금과 비슷하다면 그 토기는 불에 그을린 자극이 없다면 남을 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중형토기는 중호문 무지개문과 같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무늬도 썼지만 대개는 어떻다? 소박했다. 무늬가 소박했다. 그러니까 그 토기에 대단한 무슨 가치관을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하중동의 경우는 정연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토기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아주 무늬를 정교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놀랍게 단군왕검이 생존했다고 한다면 BC 2334년인데 그중부터 서서히 문양이 더 조잡해집니다. 더 조잡해져요. 안 맞죠. 단군왕검 시대를 멋지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BC 4000년경부터 더 문의가 조잡해졌다라고 하는 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관심사가 바꾸신 거죠.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관심사 관심의 코드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토기가 중요했지만 그쯤에는 너두나두 만들 수 있고 발로 차고 깨진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다라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급기야는 BC 2000년에서 BC 1500년경에 오면요. 커다란 특징이 나와요. 문양이 아예 없어져. 문양을 아예 안 집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깔짝깔짝 넣었다가 나중에는 청동기쯤에 하잖아요. 문양을 뭘 넣어? 이까짓 거 토기 애도 만들 수 있는 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소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손 달린 사람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만 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질그릇의 양상은 그랬고 그러면 이 중형 대형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빠트렸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대형 토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린 이 자료집에 보면 대형 토기가 발견된 사례가 다섯 개도 안 되죠. 다섯 개도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발견을 못 했기지. 그렇습니다. 발견을 못 했거나 발굴 과정에서 깨졌거나 어쨌든 훼손됐기 때문에 고각자들 눈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 두 번째는 진짜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에요. 대형 토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형 토기 45센티의 대형 토기가 필요한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가족이 있어야죠. 가족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을 때만 대형 토기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 나오져 있어요. 그러면 신석희 시대에 가정이 그렇게 희소했는가? 저는 냉담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석희 시대를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초중고까지 아니 심지어 대학 교재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석희 시대 특징 비싼 무늬를 토기 쓰고 또 시족사회에 시족사회에 따라서 시족사회에 따라서 써 있어요. 그러나 시족사회에 따라서 증거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는요. 가정을 제대로 이루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BC4천여경에서 3천여경 사이에 가족을 이룬 세력은 그 시대에 파워맨이었어요. 파워맨. 파워맨이었기 때문에 정말 동물의 한 것 보세요. 숫사자들이 암사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짐승이잖아요. BC4천여경에서 3천여경 사이에 한 여자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 여자에게 내가 가치성 인정받아야 돼. 사냥을 잘한다든지 키가 크든지 뭐가 있어야 돼.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힘들었죠. 결혼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사회에는 가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유물의 특징은 저는 대형토기로 봐요. 우리나라 각 유적지에서 왜 대형토기가 많이 없느냐. 그거는 여러 식구가 없으니까 중형토기 이내로 필요한 거야. 간단하게. 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사는데 양문형 대형 냉장고 씁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에어컨 4대 5대 틀어요? 혼자 사는 주제?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데 60평 아빠 세서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옷 12벌 입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생활이 그 사람의 문화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형토기가 희소하다라는 건 오히려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세력집단이 미미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두서가 없었지만 좀 재미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재미없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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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아 찐 고맙습니다.